민아 많이 좋아해? 누나가 물어봤었지? 나 외롭지 않냐고. 있지, 누나? 나... 미라 씨랑 결혼할 거야. 누나! 많이 배웠나 봐. 왜? 무슨 일이야? 엄마가 피... 뭐야? 어쩌다 그랬어? 별일 아니야. 아, 어떡해요. 피가 많이 나네. 일단 지금 당장 병원부터 가자.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일단 들어가서 소독이라도 하자. 어? 자, 갔으러 가.